기타를 입문하려고 하는데 기타를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어떤 기타가 좋을까에 대해서 해답을 조금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저는 오늘 기타 강제 영상은 아니고 기타 연주 영상도 아니고 맨몸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타를 잡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박세주인님 기타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타를 사야 제가 좋을까요? 초보자가 치기 좋은 기타 추천해주세요. 입문자분들 초보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기타를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점.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서 오프라인은 직접 낙원상가 아니면 샵 매장 같은 데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인데 어떻게 택배로 받냐 하시지만 요즘 배송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온라인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두 개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 기타에 1도 지식이 없으신 분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사이트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엄청 많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기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브랜드별, 가격대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뭐 사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가격대별로 먼저 가겠습니다. 가격대는 10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예산에 맞추셔서 사시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별인데요.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 상관없이 본인이 보였을 때 제일 이뻐 보이시는 거. 100번 봐도 안 질릴만한 거. 기타 치다가 손가락 아파서 그만뒀는데 3년 있다가 봐도 어머너무 예뻐할 정도로 너무 이쁜 거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 다시 할게요. 제가 드리는 사이트 아니면 여기 말고도 사이트 많은데요. 들어가셔서요. 자기가 생각한 예산대 가격대를 생각하시고요.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기타를 치다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져. 아니면 손가락 너무 아파서 그만둬서 안 치고 있다가 3년 만에 봤는데 어머너무 예쁘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질릴만한 디자인을 가진 기타를 정확히 고르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성공적인 기타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운 감이 아무신 분들은 브랜드를 몇 개 추천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쪽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크래프터, 콜트, 덱스터, 네임 이 정도 브랜드고 그냥 이쁜 거 고르시면 돼요. 자 제가 결론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가역대별. 시작하자마자 기타 전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살 거 아니시잖아요. 여기 기타에 투자할 수 있는 돈 10만원, 20만원 정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그 정도만 투자하셔야지 어? 여기다 돈 추가하면 돈 살 수 있는데? 돈 살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원하는 감이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가형 기타. 입문용 기타들의 소리 퀄리티는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기기 살 때도 뽑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뽑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똑같은 기타 5개를 학생들이 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소리가 다른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뽑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역대에 큰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기타를 치시다가 그만두거나 잠깐 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시 칠 때 딱 봤는데 어? 너무 이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쁜 거를 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씨는 박세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